안녕하세요.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동섭입니다. 이번에 제가 마이크를 든 이유는 7, 8월 달에 공부 방법하고 그 다음에 7, 8월 달에 이루어지는 테마 이 두 개의 연계성을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보통 7, 8월 달에 오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고 시험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7, 8월 달에 어떤 공부를 좀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가장 먼저 7월 달하고 8월 달 두 가지인데 우리가 공부를 시작한 지가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12월 달 정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1월 달하고 2월 달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보통 중개사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중개사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 간에 심지어 수능까지도 계산을 해보면 보통 공부를 이런 형태로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이런 형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약간 좀 넓게 공부를 하죠. 넓게 공부하다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양을 줄여나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가장 큰 건 이렇게 기본서를 보통 우리가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요약집을 본다고 그럴까요? 요약집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암기장이라는 걸 가지게 됩니다. 암기라고 하는데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순서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좀 넓게 했다가 점점 줄여나가는 게 요건데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면 가장 먼저 7, 8월 달에 우리가 공부에 중점을 둬야 될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10월 26일 날 시험을 보거든요. 10월 26일 날 보는데 10월 25일입니다. 전날이죠. 전날. 시험 보기 전날인데 이 전날에 우리는 6과목을 보거든요. 이 6과목 전체를 우리가 이리독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리독을 할 수 있으면 시험은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 요건 합격을 하는데 만약에 10월 25일 날, 2월 25일 날 6과목 이리독을 못 끝낸다. 그러면 합격은 턱거리로 할 수 있을지언정 합격한다고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10월 25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이게 이리독을 할 수 있는 날인데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금 쭉 7, 8월 달에 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우리가 전 중개사의 그림을 그리면 가장 먼저 이렇게 해요. 삼격형도 가장 중요한데 실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11월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공부량을 좀 적게 해요. 적게 하다가 이걸 넓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넓혀가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보통 3월달하고 4월달이에요. 3, 4월달이 되고 그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걸 더 확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걸 줄여나가는 게 과정이 걸치는 작업이거든요. 그럼 넓혀나가는 게 이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나버렸지만 5월달하고 6월달이 이 시기예요. 가장 넓게 보고 양도 많이 늘려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그러다가 여기 7, 8월달에 오면 7월달하고 8월달에 오면 양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줄인 양을 가지고 꾸준히 10월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25일날 줄여나갔던 내용들을 마지막에 정리해서 보는 게 바로 이 부분일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7, 8월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10월 25일날 마지막 6과목을 이래독할 수 있는 서브노트든 아니면 암기장이든 자기의 메인 교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선별을 좀 해 두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1월부터 해가지고 12월, 1월, 2월, 3월, 4월 가다가 마지막에 10월달에 10월달, 9월달은 이 부분 양을 줄여가지고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양을 줄여야 되는지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뭐가 있냐면 우리는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머리가 안 좋거든요. 99%들. 천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암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이 암기에 한계성이 옵니다. 분명히 암기에 한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양을 줄여가지고 10월 25일날 암기할 수 있는 양을 대폭 줄여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험 전날 있죠. 전날 10월 25일날 반드시 6과목을 이래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 작업을 7, 8월달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7, 8월부터는 가독도가 높아져야 돼요. 가속도라고 할까요? 가속도라고 할 수도 있고 가독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속도가 빨리빨리 넘어가져야 돼요. 읽는 속도가. 그러면 여러 권의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뭡니까? 단권화 해가지고 이걸 최소한 3회 이상은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된다. 이상은 서점에 가면 얼마나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책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중개사도 회사들이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회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재수하신 분들이 이 책 줬더라, 이 책 줬더라 그러면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민법책만 책상 위에 쌓여 있는 게 10권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은 책 치우세요. 아마 그 책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책을 많이 본다는 건 좋은 거지만 내 것이 되지 않는 책의 독서 방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항상 단권화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좀 내가 하려고 해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팜플에 보면 6월 30일하고 이거 7월 달인데요. 이게 7월 달입니다. 7월 달. 그래서 7월 7일입니다. 이게 일요일이고 이게 일요일인데 항상 제가 그랬어요. 민법은 절대평가니까 24개만 맞으면 되거든요. 40개로 꼭 맞을 필요는 없어요. 24개인데 24개를 다 맞힐 필요도 없는 게 간혹 가다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기본 테마를 좀 잡아가지고 기본 테마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걸 잡아 놓으면 나머지 20개는 충분히 찍어도 4개는 맞히는 거니까 충분할 수 있는데 이 테마를 갖다가 뭐예요? 한 20개 정도를 제가 잡아서 정리하는데요. 이 테마 20개는 우리가 한번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보통 33회 때하고 34회 때 기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출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 의뢰를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모터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정답의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그 답의 근거를 제시해 주라고 하는 게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중개사는 의외로 재수생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35회를 보는 건데 34회 때, 33회를 참조해서 기출해 주세요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출제 의뢰인들한테, 교수님들한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33회, 34회 때 재수했던 분들이 35회 그대로 옮겨 가거든요. 그럼 33회, 34회 때 출제되어 있던 지문들은 될 수 있으면 지향하려고 합니다. 즉 반복해서 출제하는 것보다는 약간 변형을 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준점이 31회나 32회 기준점이 있거든요. 이 기준점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에 기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얘도 중요하긴 한데 보통 31회, 33회 때가 32회 것이 가장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4개, 이 4년치를 분석을 해서 시험에 35회 때 나올 수 있는 테마, 이 20개를 잡았어요. 24개를 잡으려고 했더니 24개는 또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 학생도 그렇고 그래서 24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충분히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도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 필수 테마라고 해서 20개를 잡아놓고 이걸 위주로 하는데 이 테마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3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 그러면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예상문제. 이게 겉표지가 되거든요. 이게 겉표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지역권을 반드시 하라고 하거든요. 지역권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지문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10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0개에서 15개 아니면 지역권은 모두 풀려요. 그래서 지역권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요약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약 정리가 이건 안 보여도 상관이 없는데 잠깐 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약이 나와요. 요약이다 그래가지고 타입 물건도 가능합니다. 요약지, 승역지 나와 있고 두 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가분성은 워낙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시효치득은 무조건 시험에 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약이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뭐로 가냐면 이렇게 필수 기출 지문이라고 해서 가장 헷갈리고 난이성됐던 것도 4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됐던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 반복된 지문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 지문들은 실제는 4년치가 아니고 10년치 기출 지문이에요. 10년치 기출 지문에서 반복되는 것들을 보는데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요약지는 반드시 한필지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약지는 한필지이어야 된다. 승력지는 일부도 된다. 인접할 토지 필요 없다. 지역권하고 요약지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1인이 취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당 공유자도 취득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1인이 뭡니까? 소멸을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도 중단이 됩니다. 지금 4줄, 5줄을 봤지만 얘들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들을 다시 확인을 할 거고요. 확인한 다음에 이게 끝나게 되면 다시 기출 문제를 보는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어떤 오해를 하시면 안 됐냐면 이 기출 문제라고 해서 우리 중개사 기출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에는 중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가 2월달에 변호사 시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보통 사령이 때문에 이건 배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2월달에 별리사 시험 그 다음에 4월달에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습니다. 감평, 그 다음에 플라스 엊그저께 봤던 6월달이 있거든요. 6월달에 행정사 행정사는 민총만 봅니다. 민총을 25문제를 보는데 거기에 20문제 정도가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 있죠. 우리하고 난이성을 같이 하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것들은 우리 문제인처럼 보이지만 내가 봤던 이건 별이사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옳은 거 틀린 거 해가지고 기출 문제를 다시 정했는데요. 지금 지역권입니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지역권이 나오질 않아요. 지문이 길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봤던 지문들이 나오죠. 1인이 지역권을 치유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한다. 이런 형태인데 이건 테마별로 문제 자체가 문제 자체가 하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개 세 문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테마별로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공유를 갖다 놨는데 공유 같은 경우는 거의 10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취득시효 같은 경우도 7문제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반드시 20개 테마는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20개 테마를 정해가지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문이 진짜 지문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행정사, 간평까지 넣어가지고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테마인데 이렇게 테마를 20개를 잡은 거예요. 총 20개를 잡아가지고 갖다 놓은 건데 이걸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 잠깐만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좀 말이 길어진데 만약에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6월까지 오다 보니까 책상이 있어요. 이렇게 책상이 한 규택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책상에 책상에 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책상 위에다가 책이 엄청 많이 쌓일 거예요. 민법책은 그렇게 많나? 모르겠나? 민법책이 그렇게 많이 나눠준 적이 없는데 이게 그럼 민법책에 보면 마스터북 1이 있고 2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출문제집도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는데 민법책만 몇 권이냐? 그랬더니 10권이야. 민법만 10권이 되고요. 공법책은 더 많을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중개사법도 많을 거고 부동산 학교는 더 많을 거야. 그러면 6과목의 책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이걸 먼지만 쌓이지 눈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보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여기 저는 항상 이야기했지만 마스터북입니다. 이 마스터북에 원이 있죠. 이 원을 갖다가 언제 볼 거냐면 10월 26일에 볼 거거든요. 이걸 대비를 하시라고. 10월 26일 날 마지막 날 25일이죠. 시험 보는 날이 25일이니까 25일 날 꼭 1회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기출문제집을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테마 20선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예상문제 들어가거나 단원별 모의고사가 들어가거든요. 담모가 들어가면 마지막은 마스터북으로 가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갖다 놓고 기출문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반사의 질서다. 103조 103조를 보면 103조 찾아가지고 확인하고 테마가 103조가 있더라 확인하고 예상문제 103조 담모 103조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여기 마스터북하고 계속 연결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작업이 7월달하고 8월달인데 요게 수험생한테는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나날일 거예요. 아마 두 달 동안 이걸 정리해 놓으면 10월 25일은 부조건 합격합니다. 이걸 정리해 놓으면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젠 11월부터 해가지고 6월까지 수업 들었으니까 이젠 7, 8월달 뜨겁고 그러니까 독서실 가서 혼자 정리해야 되겠다 정리하는데 요 정리가 아마 26년까지 될 거예요. 이게 25년 24년이 아니에요. 이거 자기 혼자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중개사를 24문제를 맞는데 이건 뭘 정리하고 자시고 뭐가 있겠어요. 이건요. 그냥 학원에서 따라갔는데 수업 들으면 듣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여기에 지금 요 작업을 꼭 하세요. 기출, 테마, 예상, 단모를 문제를 풀 때마다 그냥 풀고 답을 찾지 마시고요. 마스터북에 옮기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7, 8월달에 이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웃풋이 돼야 돼요. 반드시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 같으면 스터디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공부를 하면 그 진도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 뜻이 뭐 있겠어요. 그냥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될 수 있으면 홀수보단 짝수가 좋습니다. 꼭 홀수는 편가르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짝수를 만들어서 그럼 짝수 네 명이면 짝수가 되잖아. 편이 되잖아. 둘이 그렇죠. 뒷담화 까더라도 좋고요. 둘이씩 까면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야 단모가 진도가 통정의 표시잖아. 그럼 우리 통정의 표시 공부할까 해가지고 통정의 표시를 자기 나름대로 뭡니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보는 거 괜찮아요. 내가 반사의 줄서 설명할 줄 알면 좋고 상대방은 통정의 표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독서실에 쳐박혀서 공부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다 보면 계속 고개 꾸벅꾸벅하면서 졸거든요. 혼자 공부하면 참 잘 옵니다. 그러다가 시간만 때우면 뭡니까 그냥 가버리니까 그러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이 아웃풋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책상에 있는 건 다 버리지 말고요. 무조건 책은 뭘로 연결해라. 이 마스터북으로 연결하는데 기출 문제 보실 때 마스터북 하나 보고요. 테마 볼 때 다시 보고요. 예상 문제 보는데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건 그거예요. 반사의 줄서를 다 봐야 돼요. 한꺼번에 기출도 반사의 질서 그 다음에 테마도 반사의 질서 예상문제도 반사의 질서 단모도 반사의 질서 반사의 질서를 그냥 여기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그냥 조잡으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오늘은 반사의 질서만 해야 되겠다 하고 끝내면 돼요. 여기 진도가 안 나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만 하세요. 그 다음에 테마가 통정허의 표시더라. 그럼 통정허의 표시의 기출문제 통정허의 표시 테마 통정허의 표시 예상문제 통정허의 표시 단원모의고사 통정허의 표시 마스터북은 볼 때마다 떠들러서 보는 거야. 그래서 한쪽으로 완벽하게 그 테마를 20개를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24개만 잡아 놓으면 나중에 셈이 나오더라도 4개를 못 마치겠냐고 나머지 20개에서 충분히 마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였다기보다는 뭐랄까 정말 이걸 20개를 뽑아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테마 20개를 정리해 놓을 테니까 꼭 나중에 여러분들 10월 이게 6월달입니다. 6월달에 오셔가지고 아니 7월달 6월 30일이죠. 지금 현재는 1회 때가 6월 30일입니다. 한 10테마를 할 거거든요. 테마를 할 거고 그 다음에 7월 7일 날입니다. 7월 7일 날 10테마를 해요. 그래서 총 20개인데 웬만하면 10개씩 10개씩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꼭 들을 수 있으면 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요. 이것들은요. 특히 이론이 잘 되어 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오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론이 잘 되어 있는데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 그분들한테 꼭 들으라고 제가 강조를 좀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돼요.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처음 보는 데 상당히 고달풀거든요. 점점점 양을 줄여가지고 애화해야 되는데 새로운 내용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가상 테마를 잡아가지고 반복해서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점 참조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7, 8월 달에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짜증도 많이 나거든요. 근데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7, 8월 달이 목적이 아니라 10월 25일이 목적입니다. 10월 26일이 아니에요. 10월 26일 날 시험을 보지만 10월 6일 날은 시험 끝나고 쓰러지면 돼요. 닝겔 맞으면 되거든요. 10월 26일 날은 그냥 닝겔 맞겠다 생각하고 10월 25일 전날 잠 자지 말고 공부하셔야 돼요. 원래 10월 25일 날 10월 25일 날 단권화될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게 하나의 일조가 될 겁니다. 테마 20개만 잡으세요. 그러면 충분히 뭐 합격하는데 지장 없어요. 민법 때문에 떨어지지 않고요. 다른 감옥 때문에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웬만하면 붙겠지만 다 붙겠는데 이것만 민법은 잡으시라고 다른 감옥은 다른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따라가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고생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고생들 하셨어요.